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우리는 회원 가입 없이도 간편하게 구글로 인증을 해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표 받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해요 로그인 과정에서 우리는 액세스 토큰을 받았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구글의 여러 서비스를 API를 이용해서 제어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산맥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지식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구글 서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청해야 됩니다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인 SDK나 또는 Node.js의 공식 라이브러리인 HTTP 모듈이나 혹은 저명한 Node.js의 모듈인 리퀘스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크롤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또 인증은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어떤 보안적인 이슈는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좋은 습관, 좋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보호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인체 면역처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TTP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uthorization 코드나 Access Token, 또 Client Secret과 같이 누군가에게 모니터링되면 절대로 안 되는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손쉽게 관찰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? HTTPS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 외에도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잡는 방법인 Federated Identity의 구글 인증 버전을 살펴봤습니다 구글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